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에 지앰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 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카페인 중독에서 디저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는 디저트 메뉴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라 마늘을보고 있어요 롤드에라 바나나 센교인 케이크 말씀은 나라 마늘을보고 있어요 와우, 정말 맛있다. 와우, 정말 맛있다. 와우,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다. 국물이 잘 안 새웠어요. 고구마 바삭바삭하고 속이 쭉쭉 해요. 느끼하지 않아요. 제가 생크림이 많아서 느끼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맛있고 느끼하지 않아요. 생크림 프리빌리 와플 안에 잼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생크림이 닦아주면 계란볶음 이 잎류수는 달걀 라떼데 이 보란색이 어떤 잎류수인지 궁금했어요 이 보란색 잎류수는 타로 밀키티인데 이 맛이 우유 맛이 많이 나요 맛있어요 그런 잎류수는 처음 먹어봤어요 덩가루 탁구아츠 탁구아츠는 처음 먹어봤는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빵같아요 빵 비닐 치즈 치즈 아삭아삭 영탕 케이크라고 있는데 이거도 너무 궁금했어요. 먹어볼게요 케이크 아닌가? 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크림 케이크 위에는 빨간색은 달게 맛이고, 검은색은 초콜릿 맛 오유 맛은 동가릉이에요. 몸 예쁘죠? 오유 맛은 달게 맛이에요. 오유 맛은 달게 맛이에요. 오유 맛은 달게 맛이에요. 초코 크로와사 초코 크로와사 어차피 젤리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저한테는 원래 디저트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디저트 안에서 제일 내 스타일은 와플이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